자, 1분 얘기하다가 다음 가수 소개하겠습니다 사랑사랑 노란 마렐나를 기억하신다는 힘차게 우리 인테리어 씨를 사랑하는 크기만큼 힘차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억 소개 바치겠습니다 사랑사랑 노란 마렐나 사랑사랑 노란 마렐나 누군기 정도 없어질 수 있 두 걸 말을 두 걸 바라며 한 것을 나 몰래 갈지 안돼요. 내 새이 넌 너만 요가 전하여 오늘밤 또다시 같이 세 달에 강아수 나몸래 아래에 네 여러분 알셨어요? 감사합니다 청소할게요 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